에이스 분들은 세 분이 남으신 거예요. 창우 씨 버린몸이야. 창우 씨는 이제 척다주시면 잘 먹겼다는 느낌이죠. 요즘 대세입니다. 시스타에 보라 형을 잡아볼게요. 보라! 아무때나 엄마가 엉덩이 흔들지 말라고 그랬으면. 출발! 아 최보선 씨는 애매하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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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선 씨. 어머 얘 둘이 뭐야 얘네 둘이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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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라. 네? 돌아봐 주세요. 슬로우로 슬로우로. 축하합니다. 형아 이리 들어봐 있나봐 있나봐. 신나 봐. 이리 들어봐. 뒤를 잡고 forens을 끌어당기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도선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가 아이와 시뻐랗게 눈을 뜨고 시비를 보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냥 눈을 뜨지 시뻐랗게 눈을 뜨지 시뻐랗게 눈을 뜨지 패드 나오니까 남편이 팬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팬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하시고 최종 한마디 얼굴을 알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계속 팬이었고 왔고 고개에서 매우 설레어서 말도 잘 안 나 왜 이렇게 진지해 그래서 저는 애 아빠가 아니에요 자 보라 출발 여러분 예능입니다 하나 둘 셋 아빠 눈을 뵈요 우리가 잊지 않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잊어요 왜 도영씨한테 들겠어요 마지막 말이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보선씨가 뒤끝이 없어요 실사 누구 편이에요? 뿌림밭게 오빠 나와 우리 아들 큰일났어요 우리 두 딸이 다 언니들 앞으로 가니까 우리가 많이 어린가봐요 어린게 제일요? 남아있는 남자는 두 남자 하지만 한 번씩은 다 실패한 남자네 실패한 남자 출발 우리 예수지 지영 의자에 앉아본 겁니다 근데 막내들의 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귀엽고 청순하고 이분만 위해서 내가 오늘 그냥 불사 질리겠다 그분을 향해서 두 분 출발해 주세요 오늘의 파트너 창호씨 보선씨 나이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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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많이 아파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곳 대부도는 곧 전쟁터로 바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쟁터까지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어떡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지영 이 쪽으로 지영 이 쪽으로 지영 이 쪽으로 지영 이 쪽으로 지영 잡아라 지영 가지마 우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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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은근이 앞에서 왜 수지 선택했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수지 일찍부터 팬이었어요 일찍부터 팬이었어요 일찍부터 팬이었어요 두 한 번 지영 은근히 다che 그런데 26살인데 외교관 중에 결혼은 제일 빨리 사람과 전쟁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캐릭터한테 좋습니다 창호씨 보상씨 앞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지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자 국민 첫사랑이 팔짱을 껴주고 커플이 전쟁이 됩니다 팔짱을 껴주세요 자 화면을 보고 아이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생존의 기쁨이었어